편하게 쉬세요 거기 자리 잡으셨어요 완전히 계속 쉬세요 이따가 엄마 온대요 짓는 거 뵀어 쑤킥 눈으로 보았어요 아 춥다 오늘 날씨 쌀쌀하네요 용순 야 작은 찬이 용순탱이 범탱아 너 그러다 맞는다 용순이가 너 울며 싸움 잘하는 줄 알아? 이러고 마이콜 뱉 건방진 곰탱이 착한 슈키 혼좀 내줘, 낼탱 혼좀 혼좀 내줘 주식 너는 왜 여기있어? 아직도 철물점이 다쳐 폐업 안 했어? 너 한참 찾았잖아 어디에다 나오는 거야? 응? 뭐들 들어가길래? 춥지? 응 대전 오늘 너무 날씨 추워요 들어갈게요